마지막 무대를 멋지게 꾸며주실 분은요? 멋지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가수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가수들 많잖아요 이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면 역시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감동이 오는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또 안무까지도 멋지게 안무를 맡아서 춤도 많이 추고 또 다른 가수들의 안무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멋진 가수 그렇죠 안무가이기도 하고 또 봉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모금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거 김효정! 어디서 그랬어? 김효정이라고 패칭도 확실하게 한 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연출한 그 이름 김효정 양을 소개합니다 네 휘정씨 나와주세요 우후 멋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몬닝 조가AM 별거 Q. 기편이 조가 B. residue 내 꿈에서 그 순간 내 아픔을 본다 사랑을 부고 사랑하고 넌 넌 나를 그대도 돼서 내 아픔을 부고 사랑을 사랑해 보고 싶어요 했어 넌 넌 너리에 달빛 내리기 버리죠 내 아픔을 부고 사랑을 부릅니다 내 아픔을 부고 내 아픔을 부고 나의 아픔을 부고 내 아픔을 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